잘한다! 허수이 했어? 뭐야, 뭐야? 뭐야? 이 언니 봐, 이 언니 봐. 웬일이야. 이 누나 끼쟁이였네. 진짜. 너는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진짜 행복하시겠죠? 자, 자신감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 골프 천재라고 얘기해줬어요?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영화 보는 것 같다. 굳이. 순부모 친구 치곤 천재라면서요. 순부모 친구 치곤 천재야. 맞았어, 맞았어. 좋았어. 좋았어. 천재야, 천재. 천재야, 천재.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니,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 천재가 실수도 다하네. 천재가 실수도 다하네. 천재가 실수도 다하네. 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둘이 있을 때 좀 더 다정하다고. 알콤달콤아? 아니, 그냥 다정한 편이에요. 이거 내려놓고 칠까요? 어, 내려놓고 쳐. 바로 올라왔네? 어, 바로 올라와. 이렇게 치면 돼. 어머, 어머. 어떡해. 카메라 맞을 뻔했다. 카메라 작살내 보냈네.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되게 진지하시다, 좀. 계속 보시네, 한 번씩. 아, 장난치지 말고. 어, 어디 약간 정색하신다. 정색하신다. 아니, 지금 못 쳤어요. 어, 잘했어. 아이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 새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아무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아니, 차가 내 간 자 아니야. 아니, 차가 내 간 자 아니야. 누구, 아무런 선생님이 부담 가는 편 아니야. 그래, 이게 유령 아저씨. 부회전 못해서 부담 가는 편. 부회전 못해서 부담 가셨지. 이거 진짜 웃기잖아. 아이고, 잘하네. 이러다 큰 게까지 나가겠네. 아이고. 아, 옆으로 좀 복실하니까. 아, 뒤에 차가 오잖아요. 싸우시겠지? 싸우시겠지? 가족끼리 배우는 거 아니거든. 아, 아무렴. 부부 낀들이랑 비슷하지. 여기서. 봐봐. 봐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팔로 칠려고 하지 말고. 나 그동안 칠려고 안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네. 그렇지. 마음이 치고 싶잖아. 이게 허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다가 멈추면 안 돼. 허리가 움직이면 착 그대로 가야 돼. 자, 한번 해 봐요. 여기서 이거. 허리만. 아우. 와. 굿샷. 와, 진짜 부드럽다. 심지어 저 체가 여성분들 체여서 되게 잘 휘어지는 차란 말이에요. 낙찰이 지금 휘어지잖아. 그런데 저걸로 저렇게 편안하게 치는 게. 여기서 허리만 딱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공이요? 공이 저기 앞으로 갔는데. 벌써 가버렸네? 응. 여기서. 김 사장님 나이스. 웃으면서 하시네. 이렇게 허리만 삭 들어가면 돼. 봐봐. 이렇게 했다가. 자, 이렇게. 아이고, 그거 야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지, 이거 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봐, 진짜 그렇시라니. 자, 이거 안 해고 해 볼게요. 어, 어, 어. 자. 이거 멈추면 안 돼. 와. 맞네. 아유. 맞잖아요. 일타 감사해요. 됐네. 됐네. 폰도 비슷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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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고? 사랑의 힘. 아유. 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